그럼 여기서 법조팀 박현석 기자와 함께 오늘 검찰 수사 내용 한번 정리하고 하겠습니다. 40억 원이나 되는 현금이 대체 어디로 갔을지 이걸 밝히는 게 앞으로 관건일 것 같은데 최순실 씨한테 갈 수 수도 있다. 이게 오늘 새로 드러난 부분인 것 같아요. 일단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을 보면 본인들이 쓰지는 않았다는 게 공통된 진술입니다. 그렇다고 박 전 대통령이 5만 원권 현금 수십억 원을 직접 쓰고 다녔을 리는 없고요. 결국 돈을 어디에 모아뒀거나 최측근을 통해서 쓰여졌을 걸로 보이는데 이영선, 윤 전 추행정관, 옷 심부름했다는 이 두 사람이 있지만 옷값으로 보기에는 액수가 너무 큽니다. 반면에 청와대 자주 드나든 걸로 알려진 최순실 씨는 큰 돈이든 작은 돈이든 현금을 애용한 걸로 또 알려져 있습니다. 예를 들면 박 전 대통령이 차명으로 시술을 받았다는 병원비부터 동계스포츠 영재센터, 더 블루케이크, 플레이그라운드 이런 회사들이 있지 않습니까? 이런 회사들의 보증금, 사무실 보증금 그리고 자본금, 신사동 의상실의 보증금, 옷값 다 더하면 5억 원이 넘는 돈인데 이런 돈을 5만 원권 뭉칫돈으로 지불을 했다는 진술이 그동안 나와 있었습니다. 정치권으로 흘러들어간 게 아니라면 최순실 씨가 의심받을 만한 정황은 많습니다. 한 의상실에서 최 씨가 현금 결제하던 그 영상에도 좀 생각이 나는데 그런데 이걸 두고 정치권에서는 이런 상납하는 게 예전부터 있던 관행이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 이건 사실인가요? 관행이라고 할 수 없다고 보는 게 지금 검찰의 시각인데요. 관행이라면 처음부터 따로 얘기가 없어도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때를 살펴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취임한 지 석 달이 지나서 박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은 뒤에 돈이 들어왔고 그것도 굉장히 은밀하게 청와대 밖에서 돈이 들어와서 이 돈의 존재를 아는 사람이 굉장히 극소수였다 이런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고 몇 가지 정황이 또 있습니다. 처음에 5천만 원이 돈 액수가 이병기 국정원장 시절부터 1억 원으로 두 배 가까이 뜹니다. 관행이라면 상승폭이 꽤 큰데요. 나중에 이병기 원장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영전하게 되는데 검찰은 바로 이 지점에서 뇌물의 대가성 부분도 입증이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. 지금까지 흐름을 좀 보면 문고리 3인방이라고 불렸던 비서관들이 검찰에서 어떻게 보면 폭탄 발언을 하면서 검찰서가 새로운 국내를 맡고 있는데 최측근이던 이 3명이 어떻게 보면 등을 돌린 이유? 뭐라고 봐야 될까요? 지시에 따랐고 우리는 쓰지 않았고 전달자일 뿐이다. 이 세상을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박 전 대통령을 버리고 본인이 되면 뇌물죄에서 빠져나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진술입니다. 실제로 이재만 안봉근 전 비서관은 구속영장 심사에서도 이런 내용을 강조를 한 걸로 알려져 있고요. 정호성 비서관은 전달받은 돈이 통치자금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. 재판에서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일편단심을 표시했듯이 조금 다른 입장인데 이들의 그 진술이 이유가 어떻든 간에 현재 박 전 대통령에게 굉장히 불리한 진술인 것만은 확실해 보입니다. 주말에도 계속 바쁘겠네요. 수고했습니다. 법제팀 박현석 기자였습니다. 수고했습니다. inea 감사합니다.